다가오는 12월에 드디어 품점남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뜻밖의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요. 반응이 둘로 명확하게 나뉘었습니다. 먼저 노총각 탈출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머 유부남의 아이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라는 반응도 있고 아니다 이미 관념적 유부남이다. 어머 미혼이었어? 라면서 그의 결혼 소식을 깜짝 놀라게 생각하는 대중도 적지 않네요. 네. 염기준 씨는 특별한 열애 소식 없이 바로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전임신설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요새 혼전임신설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다들 혼수다 이러면서 축하하는 분위기기도 한데 왜 또 혼전임신설이 제기됐느냐. 좀 갑작스럽게 우리 ANMC 말씀하신 것처럼 열애설 있다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탁 결혼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 혼전임신설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명확하게 할 건 해야죠. 소속사가 딱 아니다. 혼전임신 아니다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결혼 안 되니까 기분 좋은 해프닝들도 생기고 이러는 모양인데 염기준 씨 근데 목표한 바는 다 이룬 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염기준 씨가 과거 출연한 예능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랑 약간 비슷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별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요. 나이가 들수록 보는 눈이 까다로워진다라고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50세 전에는 꼭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살이라고 하셨죠? 4호선 8번 출구. 4호선 8번 출구. 50세 전에 아주 간당간당하게 이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염기준 씨가 여자 보는 눈이 좀 까다롭다라고 본인 스스로 밝혔는데 예비신부 어떤 분인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그러나 알려진 게 안타깝게도 별로 없어요. 비연예인 여자친구다. 이 정도인데 우리가 또 이럴 때 과거 발언 또 좀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어머 이 이상형 이거 외 얘기할 때도 있는데 오늘 좀 들으시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하는 감은 좀 오실 것 같아요. 엄기준 씨가 과거에 말했던 이상형 발언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문근영 씨에서 박보영 씨로 바뀌었어요. 라고 했는데 일단 문근영 씨, 박보영 씨 얼굴에서도 뭔가 좀 공통점이 느껴지실 텐데 당시 엄기준 씨는 물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굴이 아니라 문근영 씨가 그 나이에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질, 재능, 이런 표현력을 가졌다는 게 너무 후배지만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박보영 씨에 대해서도 늑대소년 속 그 모습이 영화죠. 영화 늑대소년 속 그 모습 너무 좋다. 이렇게 본업에 충실한 그런 모습의 매력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명 더 들으시면 이게 외모의 공통점도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 눈에 제일 예쁜 여자는요. 송혜교 씨예요. 아 문근영, 박보영, 송혜교 씨. 이 아담하고 똘망똘망하고 귀여운. 아유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점점 나이 들수록 눈이 까다로워져야 그랬는데 눈 높다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눈을 만족하신 그분입니다.